날씨터식입니다. 화창한 목요일입니다. 전국이 맑아서 날씨가 참 좋은데요. 오늘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.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.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는데요. 따뜻한 남풍계열의 바람이 불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. 주로 서쪽지역은 남서풍, 동쪽지역은 남동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. 따라서 낮에 전국이 22도에서 30도를 보이며 덥겠는데요. 서울은 어제보다 약 2도 정도 올라 낮에 28도가 예상되고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활동하기 좋은 가벼운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낮 동안 강한 햇볕을 가려줄 구름도 없어 강한 자외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전국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데요. 외출하실 때 볕을 가릴 수 있는 양산이나 모자 등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. 내일은 제주도와 일부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. 날씨터축기였습니다.